네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미 정부의 부도 우려가 감소하면서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간 미온적이던 공화당이 전향적인 협상 의지를 드러남에 따라 부채 한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양당은 임시방편으로 올해 12월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상원 의원들은 우리나라 시간 기준 오전 8시 30분경에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S&P500은 전일 대비 0.83%, 다운은 0.98%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05% 상승했습니다. 경기 민감주 비중이 높은 중소형 뉴스 러셀 2천은 1.59% 오르면서 여타 뉴스 대비 견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에 포진한 대형 기술주들도 대부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이 0.9%, 마이크로소프트가 0.6% 상승한 가운데 알파벳과 아마존은 1.2%씩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1.4%가량 상승한 반면 페이스북은 1.3% 하락했습니다. 당일 미국제 신년물 수익률이 5BP가량 오르며 1.57% 선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상승에 취약한 기술주 전반이 견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드가 5.5%, 제너럴 모터스가 4.7% 오르는 등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동반 강세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슈머 의원은 연설을 통해 부채한도를 단기적으로 올리는데 공화당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의회에서 합의된 단기 부채한도 증액안은 한도를 4,800억 달러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행 임시 예산안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재무부가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해줄 전망입니다. 다만 시한이 짧은 관계로 1에서 2개월 이내 다시 부채한도를 협상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당일 발표된 경제지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단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3만 8천 건 감소한 32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주 만의 감소세로 시장 예상치 34만 8천 건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산업현장 복귀가 진행될수록 병목현상 해소와 함께 현재의 고물가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경기 소비자가 1.5%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재와 헬스케어 그리고 IT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만큼 국내 증시의 반등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위험요인이 잔존한 만큼 밸리언션 부담이 적은 종목 중심으로 압축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